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11월 28일 방송입니다. 역사책을 읽다 보면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미의 건강과 은광 발견으로 대박을 친 스페인은 16세기 초에 갑자기 지상에서 가장 강대한 국가가 됩니다. 제국의 번영은 150년 정도 지속됩니다. 이미 17세기 초반이 되면 스페인 제국의 추진력과 역동성은 사라지고 안주와 침체가 사회를 들이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17세기 후반이 되면 다시 스페인 제국은 유럽의 변방국가로 떨어지게 됩니다. 제국의 몰락에서 오늘날로 치면 그 원인은 첫 번째는 무역수지의 극감입니다. 남미 은광으로부터 수입이 크게 떨어지게 되고 경제 주체들의 과세 부담 능력의 한계에 달하게 됩니다. 그 과세를 생산 주체들에게 부여함으로써 처음에는 세금 확보와 쉬었지만 그 다음에는 도저히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스페인 제국이 몰락할 당시에 동키호트에서 산초 판사의 할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오직 두 가문 밖에 없다.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가 그들이다. 17세기 스페인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없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학자 콘살레스 데세요는 자신의 저서 스페인 제국사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스페인 사회는 정직하게 일하는 한 사람당 서른 명의 지식자가 딸린 치극히 어물한 사회였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상실된 사회는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데는 국가의 정책과 제도가 큰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스페인을 이끌었던 당시의 지배계층에 근대적 마인드 부재가 결국 스페인 몰락을 재촉하고 말았습니다.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스페인 제국이 몰락해가는 시점에서도 제조업 육성책을 부러지셨던 성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목소리는 정책에 반영되지 못합니다. 어느 사회관 간에 침체기를 넘어서 몰락기로 들어서게 되면 여러가지 징후가 발견됩니다. 그 징후를 포착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그 사회의 진정한 실력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합당한 노력을 할 수 있는가 바로 이런 점에 따라서 국가의 영속적인 발전과 번영이 좌우됩니다. 11월 27일 날 조선일보와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QS가 공동 발표한 2019년 아시아 대학평가는 우리 사회에 여러가지 경보를 울립니다. 카이스트가 2018년보다 한계단 떨어진 9위로 한국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들어간 대학입니다. 2018년 10위였던 서울대는 올해 11위로 밀려났습니다. 한국 대학의 순위는 하락세가 멈추지 않습니다. 2014년 평가에서 2위까지 올랐던 카이스트는 이후 세월이 가면서 한 해 한 해마다 성적이 떨어지게 됩니다. 3등, 6등, 4등, 8등을 차지하면서 결국은 9위까지 밀려나게 됩니다. 2014년부터 2019년동안 포스텍은 무려 순위가 9위에서 26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상위 50위권 이내 한국 대학 수도 2018년도에 9군데에서 2019년도에는 8군데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6개 대학은 모두 순위가 뒤처졌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한국 대학의 순위 하락폭이 컸습니다. 300위 안에 든 한국 대학의 평균 순위는 2017년 이후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팅 윙스 QS 자문위원장은 2019년 평가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대학들의 순위 하락이 통상적 연간 변동의 가능성 외에도 근본적 경쟁력 약하에서 비롯했을 가능성이 높다. 바로 이것은 국가적으로 우려해야 될 시점이 되었음을 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진단과 처망입니다. 대학의 위기는 단순히 대학의 위기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의 위기는 한국의 위기를 드러내는 한 가지 징표일 뿐입니다. 원인은 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자율의 문제가 아주 크다고 봅니다. 한국의 만연한 정부 개입주의의 적나라한 사례 가운데 하나가 한국 대학의 경쟁력 하락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27일에는 전국의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27일에 입법 예고된 모든 학교를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 방침에 강력히 반발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한국의 문제와 현주소, 이른바 한국병을 말해주는 대표 사례라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제1차 한 맥홍 정상회의에서 한강의 기적이 맥홍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역설합니다. 그러나 한강의 기적은 이미 지난 날의 일이었습니다.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정부 개입의 심화는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고 사회 전체적으로 점점 역동성을 잃어가는 정체된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정부 개입주의와 정부 만능주의 덧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한국은 한때 잘 나갔던 나라 정도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괴롭히고 있는 청년들의 구직난 문제, 극심해지고 있는 장기 침체, 오늘 소개해드렸던 대학 경쟁력 하락, 그리고 자사고와 외국의 국제고의 전면 표지, 법안 등은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개입하면 개입할 수는 사회는 더욱더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작은 정부를 통해서 개개인에게 더 많은 선택과 책임을 돌려주는 그런 사회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한국은 점점점점 더 어려워진 사회로 간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깨우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